반갑습니다. 지구를 사랑하는 밴드 세레겹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공연 마치고 왔는데요.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적인 포옹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공연해서 계속 즐기면서 쟁이면서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곧 6월에 3집 앨범이 나오는데요. 저희가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3집 앨범에 있는 곡을 발표를 일부 했는데요. 그린플러브드에서 모든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더욱더 자신감도 생기고 3집 앨범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.